자기가 뭘 당했더라도 말하기 힘든 거는 분명하니까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10년만 참으면 졸업하잖아요. 조금만 참자. 이렇게 그냥 참고 넘어가다가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자기 정관 수술을 했다. 그러니까 너네랑 해도 애 안 생기니까 괜찮다. 너 술집 다니냐 몸 팔고 왔냐 용 없이 다니냐 10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줄까 전 나오게 해줄까 어깨를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신다던지 막 갑자기 손을 잡으시더니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손이 볼이나 이마에 뽀뽀하고 어린 학생들은 익명의 힘을 빌려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고발하고 공론화했습니다. 2018년 초 시작된 학생들의 미투운동은 SNS를 통해 빠르게 번졌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20곳 정도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외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80여 곳에서 미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육당국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뭐가 변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용기내서 말한 이유랑 뭐가 변한 거지? 전 세계적으로 미투 열풍이 시작된 게 2년 전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문화계와 검찰, 정계와 언론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미투가 쏟아졌습니다. 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픈 상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게 미투입니다. 그동안 미투가 일어난 곳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적인 보완책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미투 사례를 공개한 피해자들은 도대체 뭐가 변한 게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왜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까요? 미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한 중학교의 내막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 중학교. 겨울방학이 끝난 올해 1월 말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교 곳곳에 교사들을 고발하는 메모지가 붙어있던 겁니다. 그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아이가 오더니 선생님이 야동을 봤어. 그런데 이어폰이 빠져서 들켰다. 그렇죠. 너무 좋아. 신음소리가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애들이 순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얘네들이 어?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웃으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자습을 시킨 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교사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학생들은 카메라를 설치해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학생들의 추측이 맞았을까? 중간고 잠깐만 문차볼게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성인 음란물을 보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있었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봤을 중학생들이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교사가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담겨있었습니다. 이 밑에 야동을 보면서 죄송해 남자가 들려주신데 바지 위에 계속 스스로 자리를 하는 거죠. 계속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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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교사가 교실에서 음란물을 본 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피해 제보를 받은 SNS 계정에는 관련 글이 10개가 넘습니다. 방시에 이 얘기를 들은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동을 보다 걸렸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어머니 진짜 죄송하다고 저희도 깜짝 놀랐다면서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화가 난 건 이 일이 저희 1학년에서가 아니라 이미 2학년에서 이걸 엄마들이 한 번 했더라고요. 항의를? 항의를 했던 거예요. 그 뒤 학교는 어떤 조치를 했을까? 어떻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사가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폭로했습니다. 이렇게 몇몇 분위기는 많이 썩어있었긴 해. 터지게 터지긴 했지.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 2016년 교사가 음란물을 보다가 들킨 뒤 학교 측은 교무 회의를 소집해 입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학교에 어찌 됐건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냥 입 다물어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들하고는 더더군다나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학교 측은 촬영한 학생을 불러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촬영한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명도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범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연 음란죄는 당연히 성립이 되고 강제추행죄도 성립이 된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아동학대에도 해당이 되죠.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평생 동안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교내에서 교사의 성범죄가 발생하면 학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학교는 두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그 지침대로 학교가 교육청에 보고를 했었나요? 보호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갖고 제대로 징계를 밟은 건 맞아요? 징계위원회는 열었어요. 그런데 품위유지위반으로 본 거죠. 품위유지위반? 네. 그럼 거기는 이제 성비의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교사는 형사처벌을 피했고 사건은 조용히 수습됐습니다. 16년도에 만약에 저의 영상을 보여주기만 했어도 아니면 솔직하게 선생님들한테 얘기만 했어도 두 번째 이런 사건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애들한테 미안했어요. 제가 성교육 담당이었고요.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게 미안했었어야죠. 말할 줄 알고 싶었어요.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만 했다는 사실에 더 분노하게 됩니다. 저희가 만난 이 학교 선생님은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내막을 선생님들만이라도 솔직하게 공유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사건은 교육청에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았고 수사기관에 신고도 없이 사실상 덮여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이 학교에는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10대 중반의 어린 학생들은 철저한 신원 보호를 거듭 약속받고서야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오래 있으신 분이에요. 저희 입학할 때는 선생님이 미술 부장 선생님이었어요. 말씀하시면 옆에 있는 애들 막 이렇게 막 어깨를 만지고 이렇게 어깨 부분하고 등을 쓰다보니 이렇게 쭈물대요. 맨날. 써서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렇게 자꾸 쭈물대요. 이쪽을. 엄청 쭈물했어요. 그게 습관인 사람이죠. 그러면 그럴 때는 보통 친구들의 반응은 어때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딱 서가지고 불쾌한 표정 치면서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이러고 다 찡그린 얼굴로 쳐다봐요. 근데 말은 못하겠어가지고 습관처럼 학생들의 몸을 만졌다는 미술교사. 하지만 학생들은 차마 불쾌함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테이프랑 랩으로 조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다 일단은 랩을 감싸요. 이렇게 다 감싸고 그 다음에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다. 어떻게 하지? 이거 테이핑? 2018년 미술 수업 도중 아이들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좀 단단해야 모양이 잘 서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만져보시면서 이 쪽으로 만지고 가슴이 이렇게 눌러보니까 눌러요. 교사가 학생의 허벅지 안쪽까지 만졌다는 겁니다. 그 뒤 미술교사를 피해 다닐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학생. 담임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한 5명이 와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더 울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아이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엔 학교 측이 어떻게 조치했을까? 선생님이 뭐 전에 축하 같아서 그랬는데 이러고 끊었어요. 그 이후로 저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저희한테 사과도 안 했어요. 누가요? 그 박진수님. 어디까지도? 지금까지도? 뭔가 되게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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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미술교사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줄을 이었습니다. 졸업생들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수치스럽다는 학생들 수년 동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성추행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늦게 딸이 당한 일을 알게 된 학부모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이가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얘기를 안 했거든. 야 엄마 수업 중이었고 너 그때 느낌은 어땠어? 기분은 좀 그랬지만 수업이니까 수행평가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참아대는 거야. 우리 아이가 그런지 몰랐는데 말을 안 해서 그 선생님이 만들 때 기분이 너무 더러웠대요. 미술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올해 1월 말 교장은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해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당시에 녹음된 실제 음성입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 교육청에다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지 않은 거 꼭 하나만 지금 학교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은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경고는 징계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처분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미술교사는 병가 휴직을 냈다가 지난해 명예퇴직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명예퇴직은 징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명예퇴직도 징계는 징계입니다. 그게 경징계라고 그래요. 무거울 중 명예퇴직이 이제 물장했다고 가벼운 경징계에 넣으면 가벼운 징계 그건 이해가 되십니까? 명예퇴직은 징계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말 그대로 명예롭게 퇴직한 것이 정식의 수사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퇴직 사유 퇴직이 좀 제한되는데 그 수사 결과 징계 결과를 볼 때까지 그런데 학교 법인이 내부적으로 경고처리를 해놓고 사안이 종결됐다고 봐서 그냥 명예퇴직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냥 퇴직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과 재단 이사장도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사장님이랑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이랑 이렇게 석취해가지고 기분이 나빴다는 제보들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때만 보고 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이제 배만 졌잖아. 근데 변명을 나눌게요. 나도 여러분들과 조카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냥 침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사장님이 막 청소하는 애들 어리퍼를 많이 쓰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사과할 마음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변명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확히 야 이 학교는 정말 아이들을 뭐로 생각했을까 그 생각 자체가 불순하다는 그 시간들이 너무 화가 나고 아이를 순수한 마음으로 봤을 것 같아요. 이게 앞선 두 사건을 모두 덮었던 학교는 최근에서야 교육청 특별 감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사전을 하는데요. 아 감사별가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저 제가 이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학교에서 2016년에도 2018년에도 있었으면 이 학교가 계속 은폐하려고 했던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알고 있으면 취재하신 대로 그냥 보내세요. 저 학기 입장은 얘기 안 할게요. 지난 3월 20일 발표된 대전시 교육청의 특별 감사 결과 해당 중학교의 성추행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중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이사장은 사퇴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같은 재단 소속 교직원 5명을 성희롱과 성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행될 수사만큼이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교사의 성폭력을 고발했던 학생들은 미투 이유가 더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청소년 인권활동가인 수경이는 중학교 시절 교사에게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였는데 갑자기 허리로 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탁 쳤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머쓱해하더라고요. 그게 일상적이었어요. 저한테만 그랬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교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으니까 수경이는 2018년 한 행사에서 익명으로 중학교 교사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나는 정관수술을 했으니 너희랑 성관계를 해도 임신이 안 된다. 괜찮다. 라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상왔던 교사를 교감에게 고발했더니 생활규제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반에 차례로 들어와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켰던 일이 생각납니다. 당시의 발언은 지역신문에 실리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경이는 며칠 뒤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졸업한 중학교 시절 미투 때문에 고등학교 교무실에 불려갈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학교는 수경이에게 구체적인 피해 진술서를 원했습니다. 그건 뭐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써야 해결된다는 건데 너무 무서워서 썩어 줬고 그 자리에서 엄청 급하게 제 진술을 찍어서 장학사한테 보내더라고요. 문자로 해당 교육청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학사는 그런 성폭력을 한 교사가 교단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위해 김해 있는 전지역 교감에게 확인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생이 불러서 강요를 했냐 진술서를 강요한 적이 있느냐 등등으로 했을 때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이야기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걸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피해 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후속 조치는 당사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이유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노출될까 봐 느끼는 위협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나는 이거를 미투를 하는 사람들처럼 공표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드러날까 무서운 내가 어떤 이런 걸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 두려움을 호소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학교에서 졸업하기 전까지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계속 호소했죠. 미투 이후 수경이는 문제 학생이 됐습니다. 미투를 했다는 게 꼬리표가 돼 수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진짜 많이 와요.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뭐예요? 문자로 저한테 계속 그냥 뭐든 창고로 와요. 문자로도 오고 전화로도 욕먹은 적도 있고 발신 변화 표시된 안으로 악마 같은 년 XXX 뭐 이런 진짜 많이 와요. XXX 하나부터 시작해서 여기 오면 상당히 많이 와요. 근데 인명이니까 누군지 중학교 때 친구인지 고등학교 때 친구인지 그것도 모르고 선수 교사일 수도 있고 솔직히 저는 다시 샤우팅 했던 때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안 해요. 다시는 폭로 안 할 거고 평생 묻고 살았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트라우마하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오히려 그때 일만큼이나 이 고발하고 그 뒤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미투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SNS를 통한 미투 운동의 시초로 꼽히는 A중학교. 학교 측은 SNS 미투 계정을 만든 학생 색출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교사는 계정을 만든 학생에게 내 손으로 잡는다는 협박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계정주를 찾으려고 무지하게 현안이 돼 있었대요. 그 중에 대한 스쿨 미투 사안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만 300건이라고 기억해요. 계정주를 찾으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 A중학교에 SNS 미투 계정을 운영해온 유민이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학교에 알려지며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라는 말이 있다. 학교일도 그렇게 끝내셔야 했다. 학교일도 학교 내에서 끝내셔야 했다. 나는 이렇게 외부로 알려진 거에 대해 되게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 들어오셔서 진짜 그 말을 하자마자 애들이 전체 다 시선이 쏠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처음엔 동조했던 학생들도 시간이 지라자 분란을 그만 만들려고 질책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 이건 좀 아니다 했는데 갈수록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끼리 이런 거 가지고 왜 유년을 떠냐 이런 식으로 미투가 욕으로 쓰이는 거예요. 제가 미투를 했대. 미투 참여했대 하면 그거를 되게 아 용기 있다. 다행이다.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왜 해? 제가 당했대?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생겨버리니까 유민이는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얼마 다니지 못하고 자퇴했습니다. 사실 유민이가 미투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A중학교에는 성추행과 성희롱을 하는 교사가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교사는 유독 심했습니다. 수업 내용과 상관없이 생리주기를 적어오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과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업 중간에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손을 잡으시더니 점점 올라가는 거죠. 손이 어깨를 끌어안고 갑자기 머리를 쓰다듣는데 볼이나 이마에 뽀뽀하고 사실 어깨를 잡는 것까지만 해도 성추행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냐면 애들한테 뽀뽀하기 시작했어요. 애들 애들 볼에 뽀뽀하기 시작한 거 보는 후부터 저 진짜 미친놈이다. 왜 뽀뽀를 하지? 학생한테? 과학교사의 행동은 10년 전에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성적을 매기고 평가받아야 하는 지휘 차이 공고한 위계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계속돼온 교사의 성폭력을 끊어내고 싶었다는 유민희 그런데 지난해 아버지가 유민희에게 편지 두 통을 내밀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유민희 아버님 보내는 사람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 10여 장의 편지는 누가 보낸 걸까? 발신인은 본문에서 스스로를 A중학교 과학교사의 제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우 사악한 학생들의 허위 진술 그 중심에 아버님의 딸인 소환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단히 죄질이 나쁜 아이입니다. 편지는 유민희에 대한 비방과 협박에 가까운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편지에는 학생들이 구하기 힘든 학교 내부 자료도 들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과학교사가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 자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편지가 온 건 과학교사의 재판에 출석하라는 증인 소환장을 받은 시점 재판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그거 펼쳐주시고 뭐하세요? 재판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 재판을 안 나갔으면 좋겠다. 사실 편지를 읽기 전까지는 나가야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편지도 읽고 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나가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데 내심 억울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내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거짓된 내용으로 말한 적도 없고 나는 단지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이게 문제라는 걸 말했을 뿐인데 부모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유민희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미투 폭로 1년여 만에 과학교사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휴정 시간에 과학교사의 아내가 유민희에게 접근해 합의를 암시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검찰 실무에 보면 검찰 실무라는 수사기관 수사기관에서 일을 처리하는 실무 기준에 보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검찰을 통하지 아니하고 또는 중간에 피해자가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중간 단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검찰 실무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죠 미투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런 당혹스러운 일들을 겪게 될 줄 유민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법적 절차 과정에서 이 아이는 재판에도 출동해야 되고 조사받으러 가야 되고 이럴 때 교육당국에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홀로 해럴 단신 혼자서 그거를 다 겪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들도 겪기 어려운 일을 그 아이들은 혼자서 겪어나가다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과학 교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말 학생을 사랑과 정성으로 평생을 교육자로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행동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선생님을 매도할 수 있는가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유민희 외에도 피해자는 4명이 더 있었습니다 과학 교사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치거나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2월 이 과학 교사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판결문에는 교사의 2차 가해도 상당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과학 교사의 변호사에게 연락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난주에 연락드렸던 MBC PD 수첩팀인데요 변호사님께 메모는 전달 드렸는데 인터뷰 안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과학 교사는 최근 항소했고 유민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항소를 할 텐데 항소를 하면 그때 애들이 겪을 텐데 2차 가애를 사실 같이 밑에 있던 애들한테는 진짜 지옥의 시간이었거든요 학생들은 학교 미투 이후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예민하다 선생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때문에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 이런 비난의 말들을 수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미투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위계관계 속에 그동안 은폐되고 묵인됐던 것들이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폭로를 통해 드러난 성폭력 가해 교사들에게 어떤 후속 조치가 내려졌는지 말입니다 A중학교에는 2018년 미투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과학교사 외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두 명 더 있습니다 제가 또 기억나는 거는 수면 시간과 여고생 가슴 크기에 상관 연계해가지고 구글 치면 나온대요 잠을 많이 자야 가슴이 크다 이런 식으로 장난상을 꺼내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엉덩이를 툭 치고 갔다 학생들은 두 교사가 상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교사는 어떤 징계를 받은 걸까 경고로 돼 있어요 두 분 다 경고로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징계명의 감이 아니니까 경고는 합당한 처분일까 단순 행정처분을 해라 라고 처분 요구를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다수의 학생들이 거의 유사한 혹은 피해를 입은 걸 진술을 했고 학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체 접촉도 발생을 했고요 이 정도 사안이면 양자 다 중징계 이상으로 이유될 수 있는 미투를 폭로한 당사자들은 경고가 내려졌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거면 왜 했지 그럴 거면 미투 왜 했지 경고로 끝날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갔죠 저희는 이런 걸 감내할 동안 그 사람들은 경고만 받았구나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아는 사람한테 주의 경고가 도대체 뭐 해야 돼 주의? 조심해? 경고? 야 조심해야겠지 이거래요 그 처분 자체가 강제성도 없고 뭐 자기한테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뭐 반성을 한다? 그냥 무시하지 않을까요? 더 높은 징계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청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특성상 가해교사 처벌과 징계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게 힘든 게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수조사 단계에서 한 번 빠져나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번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제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니까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 직원이나 진술이 없으면 이게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빠져나간 교사들이 많아요 너 익명 보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동화번호를 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 근데 너무 내 신상이 다 나와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영설조사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 동의를 못 받아서 무서웠어요 제가 한 게 그렇게 드러날까 봐 엄마 몰래 엄마 이거 모르시거든요 성폭력 가해 교사들의 행위에 비해 더 낮은 처분을 받은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미투가 일어난 학교 중 피해 내용이 심각했던 30여 곳에서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대답이 되게 좋았다 하셔가지고 지금 학부모 학교에서 우리가 반대해야 할 논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게 문제 제기를 하긴 학생들에게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결과들을 통보할 의문은 없기 때문에 그건 교육청에 저희는 보호할 의문이 있는 거지 저희는 드림할 수 없고요 교육청으로 연락을 하셔서 알아보시는 게 낫다고 하시거든요 피해 학생 당사자와 학부모에게도 징계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PD숍은 전국의 교육청에 미투 이후 가해 교사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학교 이름을 공개한 곳은 충남교육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교사의 징계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교육청은 징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5개 학교가 합산된 수치라 각 학교별로 제대로 조치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충북 교육청은 모든 정보를 비공개, 부존재라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정보 공개를 거부한 셈입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미투가 일어난 2018년 이후 성희롱과 성추행 등의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380명 하지만 합당한 징계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길은 없습니다 PD수첩과 같은 의구심을 가진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가해자로 드러난 교사들이 학교에서 사라진 뒤 처리 현황을 알기 위해 16개 교육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노답에 가까운 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보 비공개, 정보 부존재, 정보 비공개, 정보 부존재 전국에서 학교 미투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은 서울시 청취하는 엄마들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입학할 수도 있는 학교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정말 학부모가 원해서 골라서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지역이면 딱 그 지역에 맞게 배정을 받아서 가는 학교잖아요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가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당연히 알아야죠 소송을 한 지 10개월 만인 올 3월 정치하는 엄마들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교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 이름과 가해 교사의 징계 처리 결과 등을 서울시 교육청이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바로 항소했습니다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교사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공개된 정보를 조합하면 가해 교사를 쉽게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교육청이 교사 감싸기 범죄자 감싸기 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가해 교사 보호라고 주장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들을 찾아와 만났을 때 또 다른 이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도리어 수많은 무고한 교사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모든 선생님이 다 그 죄를 드리고 쓰라고요? 그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른데? 그런 식이면 학교 전체가 다 신뢰를 잃는 거잖아요 공개됐을 때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되게 두렵겠죠 두려웠으면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두렵게 해야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학교 미투를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 공개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성범죄자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18년 학교 미투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 교육청은 가해 교사 징계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할까? 오전에 인터뷰 요청드렸던 성경실인데요 저희가 투명도 철회 결과 공개에 항소하셨잖아요 이게 피해 학생보다 가해 교사보호가 먼저라는 비난이 있는데 불만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는 정보 공개에 아주 적극적인 입장이고요 단지 저희가 명예훼손 소송이라든가 시고등학교나 이렇게 명예훼손을 해서 대상 판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적극적이고 정보 공개의 공적 한계라고 할까 범위를 조금 명확히 사법부에서 정해주면 좋겠다는 정도의 입장인 것 같아요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 공개로 인해 이후 뒤따를 수 있는 여러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학교명도 가리고 해당 교사도 가리고 내보냈는데 기자회견을 했던 거죠 감사 결과를 나중에 조합해보니까 누군지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형사고발도 당하고 민사소송도 당했습니다 결과는 진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님 명의로 2천만 원씩 두 명에게 위자료 배상이 나가게 됐고 해당 처분 받은 사람이 공개될 수 있다면 가급적 이거는 우리가 좀 막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도 다릅니다 우리 사건에는 직급 같은 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직위 해제 여부, 징계 처리 결과,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예요 개인 신상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사건과 달라요 행정법원에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법원 판결을 따르는 게 어떻게 그게 손해배상 청구 당할 일이겠어요 부모나 피해 학생들은 교육청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거는 교육청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모든 것을 걸고 미투를 외쳤던 학생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크루 미투가 그냥 사건?으로 취급되는 거? 물론 이슈가 되는 건 좋지만 이슈만 된다는 거? 피해자들이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나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너무나 너무 괴로웠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학생들은, 그 고발자들은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정말 활동과 학교에 싸웠던, 저항했던 그런 권력에 맞서서 저항했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기억되지 않고 정말 무력하게 남아버리는 거? 그러면 정말 그게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공개하지 않고 숨기기만 한다면 문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일부 성비교사들의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건의 핵심을 공개해야 학교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땀 흘려가며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이 통째로 비난받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후배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학생들은 미투에 나섰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진실을 드러낸 학생들 저희가 만난 이 학생들은 어른들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른들은 어떤 노력을 했냐는 학생들의 말을 뼈아프게 새겨볼 때입니다 미투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바란다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간절한 외침 이제 우리 사회가 적극적인 실천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미투 없는 안전한 학생들의 말을